여보, 여보, 세워봐. 이 목도리 새간 거 맞아. 확실해? 케리가 죽어야 이 근처에 있을 거야. 이 길로 가는 게 분명해 다 가보자. 얼른 다 엄마 설가우 손님이세요? 응 하늘이 너 왔어 고생하셨어요 어서오세요, 설건 의사님 대니랑 오 비서님도 수고하셨어요 수고는 설건 의사님이 하셨지 따뜻한 물수건 좀 준비해줘 네 언니, 여긴 내 집이야 여긴 안전하니까 걱정하지마 엄마 담 fen 그다음에 확실해 감사합니다.